참 쉬운 LG 티운미니 간단 이용 가이드 티운미니, 티운미니용 씨앗키트 패키지, 씨앗키트 홀더,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티운미니의 포장 테이프를 모두 떼어내고 제품과 어댑터를 연결해 주세요. 씨앗키트 패키지에서 씨앗키트 모듈을 꺼내 씨앗키트 홀더에 결합해 주세요. 준비된 씨앗을 꺼내 씨앗키트 구멍에 넣어주고 씨앗키트와 홀더를 제품에 장착해 주세요. 물을 씨앗키트 홀더 중앙 부분에 맞춰 부표가 물탱크 커버면과 일치할 때까지 부어주세요. 식물 영양제는 재배 7일차에 물탱크 청소 후 물과 함께 넣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탱크 커버를 분리한 뒤 흐르는 물로 씻어주세요. 청소 주기는 씽큐웹 청소 알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싹이 올라오면 튼튼한 줄기만 남기고 솎아주세요. 식물이 연장막대 연결 표시선 이상으로 자랐다면 연장막대를 연결해 주세요. 연장막대 연결을 위해 씨앗키트와 물탱크 모듈을 분리해 주세요. 바닥에 연장막대 보관함 커버를 열고 연장막대를 꺼내주세요. LED 조명을 분리한 뒤 연장막대의 좌우를 확인하여 연결하고 LED 조명을 그 위에 연결해 주세요. 다 자란 꽃은 화병에 담아 집안을 꾸미거나 바구니에 담아 선물로 활용해 보세요. 잘가 Zoo 연장 막대는 화병을 킁다로 하고 Anna's Circ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